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중 상당수가 문법 책에서 아마 have는 또 이제 진행형으로 잘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영어 동사를 공부할 때 그 중심 의미를 잡으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립니다. 특히나 have나 do, get, make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자주 쓰는 그런 기본 동사들은 그 본 바탕이 되는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 다양한 의미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 뜻이라는 건 결국 그 중심 의미에서 파생된 것으로써 본 바탕이 되는 그림,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 파생된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제가 길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중심 의미, 바탕이 되는 그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말에 길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길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어떤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 그림을 바탕으로 이제 뭐 수단, 그리고 방법, 그리고 운명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길이라는 단어를 문맥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 모든 파생된 뜻들은 결국은 길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본 바탕 그 그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림에서 출발합니다. 영어 단어 공부는 늘 그러해야 합니다. 특히나 동사는 정말 그것이 핵심입니다. 지난번 get에 이어서 한번 have로 들어가는 첫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단어를 처음에 말씀드릴 때 어원부터 한번 찾아보거든요. have의 어원을 찾아봤습니다. 자, 결과는요. 아, 이렇게 긴 뜻이 나오는군요. 자, 여기서 제가 불필요한 부분은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일단 옛날 영어에서 Old English에서는 이걸 haban이라는 단어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어서 지금은 have라는 단어로 바뀌었고요. 독일어에는 여전히 haban이라는 동사가 남아있습니다. haban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영어와 독일어는 사실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have라는 단어의 중심 의미는 소유하다, 잡다, 그리고 뭐 경험하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본 바탕이 되는 이런 그림들에서 무수히 많은 뜻들이 파생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뭐 소유하다, 그리고 잡다, 뭐 경험하다. 이것 다 다른 의미 아니냐. 그것이 어떻게 기본 본 바탕이 되는 그림이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개념들을 하나로 좀 뭉쳐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제가 드리는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말들은 다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내가 무엇을 잡아야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된 것을 우리는 내가 소유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잡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하게 실체가 있는 물체뿐만이 아니고 생각이나 개념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개념을 잡으면 그것을 이해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해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것을 뭐 몸으로 그리고 머리로 만지고 또 기억하고 하는 것이 바로 경험하다라는 말과 또 일맥상통하죠.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단어의 다양한 뜻은 결국 하나의 그림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have라는 동사는 우리말의 이 같다라는 단어와 연결지어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갖고 또 관계를 갖고 경험을 갖습니다. 제가 늘 애용하는 옥스포드 영령사전에서 한번 have의 의미를 찾아봤는데 너무 좀 자세하게 나눠 놓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제외를 시키고 중심 의미가 될 만한 것들 그것들을 한번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많은 의미들 중에 이제 오늘은 첫 번째로 뭐 own 그리고 hold experience 이 정도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own 그리고 hold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사전에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have something은 뭐 own, hold 그리고 possess something이다. 저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정의죠.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쉽습니다. he has a new phone and a car. 이 문장의 뜻은 당연히 뭐 그는 새 폰과 그리고 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have를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단순 현지형으로 쓰면요. 뭐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have 할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유한다는 의미로서 사용을 하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일반적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그는 새로운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새로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그냥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시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yesterday I had a new pair of shoes. 자 이 문장을 해석을 할 때 나는 어제 새 신발을 한 켤레 소유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어제 나는 새 신발을 한 켤레 샀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tomorrow I'm going to have a new house. 이 문장을 보는 원어민들은 대부분 내일 나는 새로운 집이 생긴다. 딱 우리말의 이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내일 사거나 아니면 이미 샀는데 내일 내가 그 집으로 뭐 이사를 들어가거나 어쨌든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이 문장을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have는 가지다라는 뜻인데 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의미가 생깁니까? 라고 여러분께서 물어보시면 아마 영어 원어민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왜 생긴다라는 말을 하냐? 그렇죠. 생각해보시면 우리는 내일 뭐뭐가 생긴다라는 말을 할 때 문맥에 따라서 뭐 내일 산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이다. 내일부터 거기 살기 시작한다. 어떤 식으로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생기다라는 단어가 갖는 원래 그 바탕이 되는 의미를 여러분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습득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어도 똑같습니다. 다만 영어는 외국어고 한국어는 우리들의 모국어이기 때문에 영어만 우리가 유독 난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아마 이해를 하셨다면 이 문장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He had a new smartphone and a car yesterday. 자 이 말은 사실 그러니까 He got a new smartphone and a car yesterday. 이렇게 바꾸셔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썼던 get 특강에서 이 get은 사실 by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죠. have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문장은 당연히 그가 어제 그것들을 샀다라고 대부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때는 he got 이라고 바꿨을 때 전혀 이상한 점이 없는 거죠. 우리말에 이제 갔다 그리고 얻다 이런 단어들이 사실 사다와 또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당연히 have not get은 by의 의미와 또 통할 때가 많습니다. 자 혹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I don't have that much money with me now. 지금 나는 그 정도 돈은 없다. 그냥 이런 의미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렇게 쉬운 문장을 뭘 얘기를 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사실 여기서 have something with somebody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처음에 이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두 문장을 잘 들어보세요. Do you have a driver's license? Do you have your driver's license with you? 이 두 문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냥 have만 썼을 경우는 이 사람이 그냥 그거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소유하고 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나 have something with somebody 이런 구문을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do you have a driver's license? 라는 말은 너 운전면허 땄냐? 이 말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Do you have your driver's license with you? 라는 말은 지금 운전면허 좀 보여주세요 라고 보통 경찰관이 얘기를 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관사 사용한 것도 다르죠. 전자에는 a driver's license 라고 했고요. 후자에는 your driver's license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운전면허를 땄는지 궁금해서 물어본다면 운전면허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냥 a driver's license 라고 할 텐데 지금 보여달라고 지금 당신 운전면허 갖고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럴 땐 당연히 do you have your driver's license with you?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께서 한번 여러분이 보안관이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이거 어떻습니까?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라는 말을 영어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물론 가장 쉬운 거는 show me your ID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좀 약간 협박하는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do you have your ID with you? 그쵸? 당신이 원래 갖고 있는 그런 ID이기 때문에 당신 아이디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지니고 있냐란 말이므로 have something with somebody 이 구문을 써서 do you have your ID with you?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have가 experience의 의미를 갖는 경우입니다. 자 사전에 이제 뭐 have something은 experience something의 뜻을 갖는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자세하게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I went to the party and had a good time.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나는 그 파티에 갔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는 결국 그 파티를 좀 즐겼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I went to the party and enjoyed it. 이라고 바꾸어 보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enjoy로 바꿨을 때 말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경험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have가 쓰인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나갑니다. 바로 이 표현 많이 보셨을 거예요. have a hard time ing라든가 have a difficulty ing 이거를 아마 이제 저희가 수고로 외웠을 것 같은데 이 경우들이 모두 이 have가 사실 experience의 뜻으로 쓰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have a hard time ing는 내가 뭐뭐를 하면서 뭐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 그리고 have difficulty ing는 내가 뭐뭐를 하면서 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해석할 때 이제 겪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게 딱이죠. 왜냐하면 겪고 있는 게 결국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중 상당수가 문법책에서 아마 have는 또 이제 진행형으로 잘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보신 고문들은 ing 형태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I'm having a hard time getting over my ex. 나는 뭐 내 전 애인을 잃느라고 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I'm having a hard time understanding the lecture. 나는 그 강의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I'm having difficulty finding jobs. 나는 직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형으로 잘 쓰일까요? 자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경험한다는 거는 지속 반복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경험한다는 거는 뭔가 지속되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유하다 라는 이 말은 사실 지속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사실은 소유했다, 소유한다, 내가 뭘 가지고 있다. 이거는 어떠한 상태에 가깝죠. 자 그런데 이제 have라는 동사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의미의 바탕에 experience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면은 이 경험이란 뜻으로 보시면 사실 ing를 쓰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뭐 have가 뭐 먹다, eat, 그리고 뭐 drink, 마시다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볼까요? 먹고 마시고 이런 거는 지속 반복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당연히 진행형이 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 지금 저녁 먹고 있어. 내가 이따 전화할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 지금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여긴 당연히 have를 ing용으로 써서 I'm having dinner now. 이렇게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경험하다, 먹다, 마시다. 이런 뜻으로 have를 쓰는 경우는 당연히 진행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소유하다라는 말을 어떤 지속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have는 진행형으로는 잘 쓰지 않는다 라는 말이 문법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문법이라는 거는 실제 말이 사용된 그 예들을 보고 후대에 정리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문법책에 나와 있는 규칙을 100% 따르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쌓아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어서 일단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have의 용법들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만만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죠. 여러분 감사합니다.